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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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빠져보고 이 회장 길바닥에서 이 어린 계집애랑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말이 맞았어. 그 박 선생 그 계집애가 우리 몰래 회장님한테 꼬리치고 있었다고. 오늘 같이 저녁 먹고 놀다가 같이 차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그럼 너 그 차 주웠다가 사고 난 거야? 두 사람 지금 호텔로 간 거면 어떡하지? 호텔로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 돼.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런 거는 전화로 당장 확인해 보면 되지. 지금 이 몸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 대란이 있잖아, 대란이. 우리 피. 아이, 뭐야 이 시간에, 얘. 진짜. 어우, 나야. 어, 대란이. 이 회장 들어왔어? 아, 이 회장? 아이고, 아까 들어왔지. 어, 들어왔어? 야, 근데 아까 언제쯤 들어왔어? 몇 시쯤에? 회의장 들어온지 뭐 한 시간은 좀 넘었을걸. 근데 왜? 어, 아냐. 나중에 얘기할게. 그럼 잘 자. 야, 야, 야. 뭐야. 자다가 홍준기가. 아이씨. 그 맹랑한 꼬마 아가씨가 어른이 돼서 우리 애들 돌보는 선생님이 되다니. 황당하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어? 회장님하고 나하고 운명인 거? 야, 박단단. 정신 차려. 네가 감히 어떻게 회장님을 마음에 둬? 그리고 너하고 회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만데? 너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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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